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사전망대 시간인데요.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실 거예요? 원희룡 도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것부터 여쭤봤는데... 대선 주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로 여기저기서 정식적 발언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제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다. 회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원희룡은 잊어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데 물론 이 발언이 나온 이유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보수 진영을 쭉 보면서 대선 주자감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마디 던졌죠, 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원희룡 도지사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건 대선, 본인의 때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물어봤더니 숨도 안 쉬고 원희룡 도지사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거의 사생팬 같으세요. 그나저나 어쨌거나 지금 대선 주자로서 자꾸 거론이 되고 본인도 그 의지를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요즘 보면 원희룡 도지사, 방성 인터뷰나 아니면 신문지상 인터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중앙입니다. 그쪽 언론 노출 빈도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현안 문제, 상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발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백종원 대표야 모든 국민이 좋아하잖아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 멘토로 등급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데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대중들에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해석하면서 본인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글쎄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희룡 도지사 말과 달리 제주 지역 현안 문제로 들여다보면 조금은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법합니다. 백종원 대표를 물론 김종인 위원장, 그분은 원래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시는 분이긴 하잖아요. 소문답 던지시잖아요.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손사래를 쳤고 자기는 정치 안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백종원 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실 보수라는 진영에서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급이 따뜻함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원희룡 도지사가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말은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제2도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대꾼 도전을 한 이후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정책 입출을 굳힌 이후로 여러 가지 언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히 제2도에게 필요한 건 대선 주제가 아니라 제2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살펴면 제2도의 주제가 필요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건 결국은 지금 제2주의 현안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거죠. 특히 내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제2시장이요. 안동호 내장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에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장자를 상대로 열립니다. 그런데 안동호 내장자는 도의원도 삼선을 지냈고요. 물론 정무부지사를 지냈다가 퇴임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정무부지사를 했을 때 안동호 내장자는 원희룡 지사와는 정치적 이력이 전혀 반대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부지사의 손을 잡았을 때 안동호 내장자가 명분으로 내건 게 협치였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다만 정무부지사 시절에 1차 산업의 경험을 살려서 제주 지역의 1차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게 있느냐라고 하면 평가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심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합니다만 20년 전이고요. 그리고 한 번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때 적격 판정을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쟁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김태엽 내장자입니다. 그런데 김태엽 내장자로 보면 글쎄요. 사정이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야기가 행정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같은 이력을 갖고 있어도 시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동우 예정자와 김태엽 예정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천지차이긴 하죠.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관료로서 32년 정도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음주운전 전력과 같은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원희룡 도지사, 임명권자인 원희룡 도지사서 알고 있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당초에는 음주운전만 문제가 됐었거든요. 언론이 본격적으로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녀의 신앙월드 채용 문제예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신고 지연 등의 문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들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우리 제주 지역사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역토, 짬짬이, 그들만한 읽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 사회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들을 보는 것 같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데 음주운전 사실이야 청취자분들께서 다 아실 테니까 다만 음주운전이 있었던 날 누구랑 어디에서 술을 마셨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국 불법 건축물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을 마신 상대방은 전직 도의원이고요. 지금은 건설회사 사장입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서귀포의 고위공직자는 불법 관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관리할 권한이 있죠. 그런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 관리해야 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오히려 불법 건축물에 술을 마셨다. 이건 자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할 수 있죠.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본인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다만 누구랑 마셨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전직 제주도의 의원이죠. 물론 고위공직자와 현역 의원 시절에 행정을 경쟁했던 도의원이 도의원을 그만둔 이외에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전직도 의원이 지금도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술자리가 적절한 술자리였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태호 서기포시장 예정자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에 아들이 제주신화월드 운영하는 남정 제주개발에 입사했던 것을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빠 찬스를 쓴 게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겹쳐요. 왜냐하면 김태호 예정자가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 하기 전에는 관광 정책 과장도 했고 카지노 감독관리 추진 팀장도 지냈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신화월드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와의 직무 연관성이 상당히 농후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원희룡 지사의 비서실장 발탁되면서 결국은 아들이 신화를 입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자료도 나왔고 남정기개발에서도 아니다. 아빠 찬스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그 아들이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돼서 이런 정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 초에 카지노가 오픈이 됐잖아요. 2016년에 부분 개장이 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김태현 예정자가 비서실장 역임을 하고 있었을 당시고요. 결국은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허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됐고 그럴 때 아들이 2016년에 하반기에 돈에 있는 YT 기업에 있다가 퇴사해서 남정재주개발의 수신 모집을 통해서 결국 입사를 한 건데 물론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충분히 직무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퇴사한 건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신화월드 자체가 경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의회 관련된 의원들이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혹시 김태현 예정자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또 다른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늦게 한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현 예정자가 공직생활 중에 제주시내 노형동의 4층짜리 빌라를 지었거든요. 임대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퇴직 후에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의혹인데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의 빌라를 지는 게 2015년 6월이죠. 4층 건보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제주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김예정자가 4층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세 달당 임대수익이 500에서 800만 원이니까 한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퇴직 후에 올해 1월에야 이뤄졌고요. 그럼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건물 준공회는 공직자 신분이었잖아요. 공직자 신분이 있었던 4년 동안에 걸쳐서 임대소득에 대한 재산신과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쎄요.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문제에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관련해서 서귀포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오히려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얘기에 그다음에 임대소득과 관련된 그런 의욕적이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태엽 애정자의 인사청문회 논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철회해 인명권자인 원희룡도 지사가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언론과 굉장히 긴밀한 접촉하면서 언론 노출의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찬스다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인명권자이고 제주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행정시장 애정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원희룡도 지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다. 과거의 원희룡은 잊어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진정성 있는 무게로 무게감 있게 다가오려면 지금 대선주자로서 중앙정치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제주도지자로서 본인이 직접 인명권을 행사한 이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어떤 해명이든 아니면 설명이든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한 것이 사실 그렇죠. 한마디를 좀 안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이렇게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태흠 내정자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소상이 밝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명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걸까요? 원희룡은 지사가 각종 언론에서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정말 황골탈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여러 차를 밝히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똑똑해. 혼자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소장파라는 이미지를 벗겠다. 이런저런 얘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보는 제주도민들 특히 이제 행정시장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보도를 보는 제주도민들의 심정은 조금 공허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주 지역에서 필요한 건 대선주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과 정치적 포지션을 키워가는 정치인 원희룡이 아니라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도 먼저 챙기는 도지사 원희룡을 제주도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제주도지사로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멋있는 이별을 제주도민들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왜 정작 원희동 도지사 본인은 대선주자라고 하는 2022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그 시간 정치적 시계에 매달려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이제 대선 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주요 주제는 행정시장과 관련된 얘기가 됐습니다만 행정시장 임명 과정에서 나오는 논란에 대해서 코멘트도 없고 그것을 좀 수습하려는 모습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이 되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런 정도의 의혹을 가진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특히 최고위원께서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된다. 민정수석실, 민정수석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결국은 이게 역지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의 입장부터 좀 되짚어보는 그런 자세를 지금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주도위회가 부적격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 보면 제주 지역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보고는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희룡 도지사에 있는 정무라인이 제주 지역의 여론들을 좀 챙기고는 있는 것인지 그런 언론은 의혹마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들이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꿈쩍을 하지 않는 이유. 멘탈이 강한 건지 아니면 잊고 싶은 건지 제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되먹고 싶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쎄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제주도에 먼저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좀 하고 계신 거고 요즘에 원희룡 도지사 페이스북도 들어가서 보십니까? 아, 뭐 지금 사생팬이라면서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니까요. 아마 기자들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저 라디오 제주시 때 페이스북도 좀 들어와서 아, 좋아요 많이 누릅니다.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시선시간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지금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돼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